1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정원 일기, 승정원 19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익기 사홍원의 말로 아래기를 오늘 내자시에서 진상한 일화주의 맛이 시고 좋지 않아 사람들이 도저히 입에 댈 수가 없어 다시 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재촉했는데도 서둘러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막중한 어공을 이같이 소홀히 하고 있으니 이리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관원을 엄하게 추구하셔서 하니 아래는 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이렇게 승정원 일기의 일화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